친모나 좀 죽일까? 근데 얘는 그게 있어요. 얘는 쌍둥이 그림자가 있었고 따라가다가 슬로우 맞아서 오히려 내가 못 잡을 수도 있어. 밑에는 바텀멜들도 올라오네. 붓이 어디 숨어있나 보다. 찾아볼까 한 번? 한번 친모를 찾아볼까 한 번? 여기 있는 거 아니니 혹시? 이제 티모가 붓이 들어가면 바로 투명이 되버려요. 여기 있네요. 네 찾았습니다. 나오시죠. 하하하하하하하하 이 습으로 맞더라 하니까 하하하하하하 야 대단하다! 야! 불로 징의인데 이 실력 소리 안 betting좋아 aur입 이 뜨거운 불로 지지는데!!